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은 흔히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자 합니다. 자기도 욕심이 있고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지만 이 속마음을 숨기고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없으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언론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인터넷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다양해진 것은 맞는데 이제는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왜곡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속마음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재명과 김은경,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부분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이제 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각자의 국회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모두 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지금 말은 포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로는 제한입니다. 제한.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여야가 합의가 되면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을 이런 이런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서약을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112명 가운데 110명이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찬반이 뭐 거셉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체포동의안을 제한하는 정확한 의미는 제한입니다. 뭐 어떤 헌법의 권리도 제한받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걸 추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개별 의원들은 모두 찬반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재명 자기가 추진하기 힘든 겁니다. 자기는 지금 불체법 특권 뒤에 숨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의원들,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원경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불체법 특권 반 정도만 만약 서약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김기현의 강력한 주장에 이재명이 말려든 겁니다. 이재명이 물러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치는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절반 정도만 이렇게 서약을 해도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는 이 불체법 특권을 제한하는 포기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포동의하는 의원들 사이에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절반 정도가 이 불체법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현실적인 효력은 발휘를 하는 셈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그렇게 해서 이건 넘어가자. 이건 지금 자기가 한 방 먹은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 방 먹어서 김원경을 통해서 이건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자.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자.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수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로 넘어가는 이게 지금 속사정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안을 해야 하긴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요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 애매한 형편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12명이 모두 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두 명이 빠졌습니다. 이 두 명이 빠진 게 김웅하고 군원희 의원입니다. 뭐 상당히 소신이다. 법적인 소신이다. 두 사람 다 변호사입니다. 이게 뭐 각 개인, 국회의원 개인에 주어진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국회에 주어진 권리다. 그래서 개인은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소위 헌법학 전문학자들이 논쟁을 벌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속마음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 뭐 자신들도 과거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 봤고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뭐 군원인은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마는 김웅도 지금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고 당 방침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뭐 법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군원이나 김웅은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그래도 뭐 유승민과 이준석보다는 나아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천에 뭐 군원인은 당연히 이제 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건데 저게 지금 안철수하고 합당을 하면서 저 모양이 됐는데 공천에서 분명히 감점 사유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개인적인 뭐 법적 소신이다라고 하는데 그 뭐 개인적인 법적 소신은 법률적인 것이고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게 국민들의 뜻 여론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건 무조건 싫다. 그 다음 이재명이 괴로운 부분이 이제 이낙연입니다. 이 이낙연이 국내에 들어와서 좀 세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 자기가 책임을 질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 엄중하게 매사를 보는 이런 이낙연이 좀 바뀌었다. 이런 걸 이낙연도 좀 바뀐 모양새를 취하고 또 친이낙연 의원들이 이거 바람을 잡습니다. 이낙연이 바뀌었다. 이낙연이 뭐 그냥 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과의 뭐 협상에서 많은 걸 얻어내야겠다. 앞으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계산들이 작용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낙연이 탈당할 것이다. 이낙연이 탈당해서 뭐 전개개편 수준을 할 것이다. 또는 국민의힘의 뭐 이준석, 유승민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회 주변에는 이 정치권 주변에는 하루 저녁에도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수백 명입니다. 하룻밤에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게 이걸 이제 본 뜻을 들여다보려면 솔직한 뜻을 들여다보려면 정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그게 정치적인 실리, 실익이 있느냐 또 실력이 있느냐 이걸 추진해낼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낙연이 탈당을 할 역량이 되느냐 분탕질을 할 역량은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에게 탈당을 해서 돈으로나 조직으로나 전라도 일부에서 분탕질을 칠 수는 있지만 탈당을 할 힘은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럴 힘이 있다면 이낙연이 미국을 왜 갑니까? 정치적 자기실력은 이낙연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명분도 없습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이낙연이 탈당도 할 수 있다. 지금 뭐 분탕질 그러니까 탈당이라고 하는 건 당을 반을 쪼개는 겁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명, 20명 이런 식은 분탕질에 불과한 겁니다. 큰 대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당을 두 개로 쪼갤 힘이 이낙연에게 있느냐 당을 두 개로 쪼갤 힘은 이낙연과 문재인이 손잡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계산은 다릅니다. 또 그래서 이낙연이 그만한 정치적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낙연으로서는 자기가 탈당도 할 수 있다.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유승민과 같이 정계개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준석, 유승민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 있다. 뭐 어떤 식으로 정계개편을 할 수 있다. 그만한, 가장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면 내부 협상에서 거래용으로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뭐 참 이야깃거리에 불과합니다. 찌라지에 불과합니다. 냉정하게 이낙연은 민주당을 분당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유준석, 유승민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의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영향력이 없어졌는가는 또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 이낙연 주변에서 뭐 탈당까지 할 수 있다. 이낙연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럽니다. 이제 공천에서 이낙연계 지분을 달라 이 소리입니다. 이재명 참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 뭐 싹 돌여냈으면 좋겠는데 별것도 아닌데 이재명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낙연계가 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이재명에게 대들 수 있는 게 이낙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지분을 얼마만큼 양보해야 저 이낙연을 안고 가느냐 앞으로 상당 기간 이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자기 손을 잡아라 이낙연들어 자기가 뭐 적정하게 배려를 하겠다. 문재인에게 하는 행태 그대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전까지 이낙연과 이재명은 계속 삐걱거릴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모두 쏙 마음 쏙 계산은 뻔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언제나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야 뭐 사람들이 좀 따르고 사람들이 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목소리도 작으면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큰 소리를 칩니다. 뭐 대단하게 정치적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런 실력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좀 이렇게 까놓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3신당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뭐 금태습이, 성찰과 모색, 양향자, 한국의 희망 뭐 양향자는 어제 이제 뭐 출범을 했습니다. 이 뭐 정치는 두 가지입니다. 명분과 실력입니다. 뭐 실력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지나가면 소리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이 지나가면 그 지역의 소리가 들린다.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의 웅성그림, 사람들의 지지, 영향력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놓은 명분을 보면 이 뭐 금태습은 좌우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양향자는 과학기술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양당이 계산이 바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냐,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어차피 민주당 계열 쪽이니까 자기들 알아서 그 뭐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논평도 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이 참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낙연을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이 뭐 책임을 져야지, 사과를 해야지 이낙연이 뭐 잘한 거 있다고 지금 큰 소리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복잡한 겁니다. 이낙연 저게 제법, 제법 이재명을 누르고 지금 민주당의 복잡한 적을 해결을 혹시 할 수도 있다. 이재명의 대안으로 정말 떠오를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보고 이낙연도 일단 견제를 해야 되고요. 명본으로도 일단 이낙연이 책임을 져야죠.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저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낙연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으니까 사과부터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견제를 다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계산에 따른 것이죠. 그 다음 이재명, 이게 지금 십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된다라는 계산도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3신당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금태섭이 좌우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과학기술중점정당을 하겠다. 양향자. 양향자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됩니다. 뭘 지금 뭐 아무 힘도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당을 한다고. 결론은 뻔한 겁니다. 뭐 어떤 명분을 또 다시 세우든 이 뭐 총선판에서 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광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팔로 나온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광팔로 나온 것이 되고 또 실력이 있다라고 해도 명분이 없으면 이 협잡하러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당에서 뭐 평론도 내놓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하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승민, 이준석 말씀도 드렸는데 이용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제. 참 말을 점잖게 했습니다. 유승민이 하는 말에 비하면 유승민 지금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아부를 보며 빵 터졌다.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사교육 카르텔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카르텔은 그냥 두고 사교육 카르텔만 잡으려고 하느냐 자신이 말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지금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등등 유승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이 최소한의 정치인이라면 저는 이제 유승민이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수준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 유승민이 하는 말들은 기자들이 이 워딩을 취재를 해서 가치가 없다. 이건 보도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치인이 자신이 대립각을 세우고 비판을 하려면 정치적 언어를 써야 합니다. 명분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치 언어는 그건 이미 쓰레기 수준이 되어버리고 정치가 아닌 겁니다. 유승민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유승민의 정보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냥 막 대놓고 윤석열 정부 공격입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이 아주 점잖게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투표권을 안 주니까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우리도 줘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외교상의 상호주의죠. 중국은 지금 투표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왜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특별한 경우여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허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은 지금 판단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는 겁니다. 사교육 카르텔 이 부분도 정보력이 없는 겁니다. 사교육 카르텔 이 부분에 약간의 혼선을 처음 빚은 것은 이주호 장관이, 이주호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약간의 혼선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곧 바로잡아졌던 부분입니다. 그걸 무슨 뭐 아부를 한다. 그걸 무슨 뭐 말실수를 했다. 유승민은 지금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겁니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뭐 길바닥에서 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정치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 이건 뭐 정치적으로 탈당을 한다. 공천을 줘야 하느냐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승민과 이준석은 아마 뭐 자신들이 탈당을 한다. 새로운 뭐 모색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당내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뭐 우리를 공천 안 주면 또 뭐 깽판을 칠 거다. 또 뭐 분탕질을 할 거다. 지금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해도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볼 만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뻔한 속내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정치적 공격을 하느냐. 이 공격을 하면서 뭔가 2단계, 3단계 뒤에는 뭘 노리고 있는가. 이렇게 칭찬하는 척 하면서 2단계, 3단계 뒤에는 어떻게 좋지 않은 결과로 올 것을 예상하는 그런 어떤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길바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식의 그냥 뭐 욕설입니다. 이건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이 점잖게 짚었습니다. 점잖게 짚은 것은 좋은데 김용도 속 깨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옳아서, 유승민의 말이 옳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고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김용이 참 점잖게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쓰레기 같아서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대꾸해 주면 대꾸해 주기를 지금 유승민, 이준석은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탈당을 하든지 나가서 뭘 하든지 정치를 그만두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예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준석, 유승민은 이미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소위 우리 언론으로 치면 사회부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이게 욕설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범죄가 되느냐 정치인이 이미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이 미중전쟁이다 6.25는 그런 책을 추천한 것 문재인 간첩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는데 참담합니다. 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게 간첩이냐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해야 될 정도라면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25가 국제전의 성격이 있죠. 일부. 그렇다고 해서 6.25의 책임 부분 이건 이미 러시아의 공문서, 외교문서 모두 공개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논란, 논쟁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그걸 지금 다시 들고 나와서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이 잘 짚었습니다. 이게 6.25전쟁 또 이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김일성, 북한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30년 전, 40년 전에 운동권 일부에서 유치한 이론들입니다. 이미 모두 폐기된 이 이론들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문재인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의 문제는 북한과 대화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뭐 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법치를 세우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상식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건 누구나가 따라야 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모두가 따라야 될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친복을 하느냐, 친중을 할 거냐, 외교관계에서 미국을 중시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치의 영역인 겁니다. 이건 법을 바로 세운다,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겁니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만 쳐다본 겁니다. 올인을 한 겁니다. 이런 정치를, 이런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인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간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중국에 가서 좀 엎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엎드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올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0점입니다. 그래서 간첩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조국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국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나오면 당선은 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아마 거의 저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조국은 정치적 역량이 없습니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 그 딸, 아들들이 입시 부정이 생겼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부산에 출마했으면 부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국이 자신의 조국의 정치적 역량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든지 유승민, 이준석,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낙연 지금 평가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덕담이라고 본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구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김만배 등에게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에 자신이 우리은행의 이사회의장으로 있었습니다. 대출이죠. 대출이 청탁해주는 그 대가로 200억, 50억 이렇게 약속을 받은 부분입니다.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박영수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묘한 양면성을 가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도 그 특검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친한 사이다. 친하지 않고서 특검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참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나 법치,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더 큰 것은 이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흐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그래서 이게 시간도 좀 오래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오래 끌었고 윤석열 정부 들었어도 이게 지금 시간을 오래 끈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몸통이고 그게 이런 박영수 이런 건들도 있다고 정리를 분명히 하고 박영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는 뭐 증거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영수는. 이 박영수도 구속을 시키게 되면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등등 다른 비리들에 대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수사 그 이상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추측, 예상 또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당기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박영수 특검, 전 특검입니다. 구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